바로사 8세트면 될 것 같아. 간다. 맵 보러 간다. 사운드. 안돼. 불킬을 먼저 해야겠지? 그렇겠지? 화면이 작은 것 같다? 그렇지. 그렇지. 잘 안 올라가는구만. 아, 느낌이 안 좋은데? 아, 이거 어떡하냐? 아,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네. 간다. 간다. 에디셔널 교브는 원래 있어가지고. 아, 이거 에픽도 안 되는 거 좀 그렇지 않나? 좀 많이 그런데? 많이 그런데? 아니, 에픽이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냐? 안 되겠구나. 그곳으로 돌아가자. 안 되겠구나. 아, 유니크다. 안 되겠구나. 아,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. 아, 가긴 깎아 그냥. 신경 쓰이네. 이거지? 아, 불킬 조각이 있어. 다 썼네? 30 얼마 있었는데? 30... 30 몇 만원 있지 않았나? 30 몇 만원 있었던 것 같은데. 다 썼네? 아니, 이거 다 썼는데 에픽 둘 둘... 아니, 유니크 에픽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설마? 설마? 다 썼는데 유니크 에픽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다 썼는데 이거 유니크 에픽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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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디셔널이 어떡하냐 이거 AP가 안올라가는데? 아니 나이트워크에 엠블렘 했을 때 44만원 썼단 말이야 레어에서 에픽 올라가는데 아 10개짜리 세트하고 다 썼네 아니? 아니 LP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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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말해 계속 운좋으면 가겠지 어 에픽 아 좋아해야되는거 이제 에픽인데 좋아해야되는건가? 이제 에픽인데? 아 마이갓 보조묵이 사야되는데? 보조묵이 사야되는데? 아니 20 얼마 다 쓰고서는 유니크 에픽이면 안좋은거 아니야? 그래도 유토루가 남았다고 쳐도? 아 28만원에 썼나고 아 무조건 안좋은거 아닌가? 아 아 아 아 아 얼마를쓴인지 모르겠네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구요 어 이 둘을 숫잡아 하하 하하 오케이! 나쁘지 않았어 아 아 아 아 아 액 아 아 레전드리! 내 손토리 내 전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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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일났다 느낌이 안좋아 내 전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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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